성산이동 마을계획단은 주민들이 주체가 돼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는 자발적 주민단체인데요. 지난 14일 주민들의 바람을 담은 의제를 발표하고 마을의 비전을 제시하는 마을총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4일 성산이동 주민센터에서 2017 성산이동 마을계획단 마을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성산이동 마을계획단은 작년 12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총회에서는 마을계획단 및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난타와 합창공연을 시작으로 진행됐는데요. 성산이동 마을비전을 선포하고 마을계획 공동추진을 위한 민간협력협약을 체결한 후 마을의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대행사로 자연물을 이용한 친환경 놀이값 만들기, 남한의 책갈피 만들기 등도 진행돼 주민들이 함께 즐기고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을총회를 계기로 웃는 마을, 깨끗한 마을, 책 읽는 마을인 성산이동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오래도록 살고 싶은 동네가 되길 바랍니다.